무슨 일이에요? 빨리 문 안 닫아요? 지명질러 사람 부른 게 그쪽이거든요? 별로 버라이어티 한 본말도 아니면서 뭐예요? 아 맞다 그런 사람이지 진호 씨 뭐요? 깜빡했어요 진호 씨가 여자한테 관심 없는 남자라는 거 미안하지만 저 그쪽 빼고 여자한테 관심 많거든요 에이 왜 그래요? 다 아는 사이에서 나한테까지 진호 씨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? 뭘요? 아니 내가 렌즈를 빼다가 빠뜨렸는데 하수구에 빠지기 전에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앞이 잘 안 보여서요 하나 좀 도와주세요 네 그보다 일단 옷부터 좀 입죠? 에이 진호 씨는 상관없잖아요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어요? 어디서 잃어버렸어요? 여기 아까 여기도 뒀는데 이쪽 어딘가 있었는데 이쪽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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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뒤로 빠져있어 저 뒤로 빠져있어요 여기서 진짜 사랑이란 어떤 맛일까 달콤한 기분이니까 어두운 거먹힐 키스는 어떨까 하늘이 하얘지고 예쁜 종소리가 들리까 사랑이란 말 어울리지 않는 말 다른 세상의 일인 듯 멀게 느껴졌던 말 자꾸 가슴 멈추고 눈앞에 아른 머리는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파 아직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거기 진우씨 아파요 진우씨 아파요 진우씨 아파요 진우씨 그렇게 좀 더 휘어 아 아 아 시끄러워서 못하겠네 늦었어요 환사님 아 좀만 더 해줄지 내가 세입자지 뭐숨입니까 암튼 고마웠어요 게이 세입자 따봉 와 미쳤다 정진 최관장 앞에서 그 망신을 당하고 달인으로 말려들지 말자 빼기는 건가 빨리 들지 말지 축하로 잘 DAMN 너가 여기...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만 있냐 여기 없어 아이고, 안 되니까요. 이 남자는 게이라고요. 이 인간도 가만 안 있을 텐데. 아, 미안. 아, 미안. 아, 미안. 아, 사무실 아우스 말고 현장으로 바로 와. 나도 오빠기로 갈게. 응. 아까까진 쇼파에서 자더니. 이봐요. 박개인씨. 들어가서 자요. 입 들어가요. 잠버릇 참 희한하네. 잘 잤습니까? 네. 진호씨는요? 저한테 뭐 할 말 없어요? 할 말이요? 없는데요? 뭐, 내가 어제 뭐 실수라도. 아, 내가 이렇게 술만 먹으면 그 필름이 완전히 끊기는 체질이라가지고요. 근데 내가 그렇게 뭐 남한테 해코지하고 그런 애는 아닌데 나는. 해코지를 안 하신다. 아, 미안. 아, 어떡하지. 나 배가 아프가지고.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, 예. 아우, 씨. 아우, 씨.